지금 아직은 어리둥절하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좋은 경험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좀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은 런던 올림픽 선발전이 있어서 계속 경기를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계속 시합을 하고 있었거든요. 일단은 런던 올림픽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일단은 목표고 그 후에는 20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.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대하지도 못하고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몇 번째로 한번씩 남겨주실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립니다.